아, 러러형님 안녕하세요... 빰빰빰 아 깐족이형 안녕하세요 APM도 약간 안걸리게 하겠다 네 A1형도 안녕하세요 초보들의 특징 한글잘붙혀 초보들의 특징 한글잘붙혀 배고파다 1 아.. 11시 가는데 본진 버리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 이렇게 나 동등 푸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 아 확인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 잘 뜬네. 알려줄게. 내가 너무 우리 편한테 까불면 나중에. 너무 까불면 나중에 동면 풀 수도 있으니까. 야 주광아 못 살리겠다. 그냥 죽어라. 야 약속 취소하게 살려준다는 말. 못 살리겠다. 야 주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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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리. 야 주광아 못 살리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열두신은 원래 살 수 있었는데 초반에 저글링에 드론 다 죽어서 살 수가 없었지. 원래는 살 수 있었지 열두신은. 초반에 저글링 6개 다 죽었잖아. 그니까 지금 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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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уд darum 부탁드 sho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비의 없을 겁니다. 육지에 앉아있었습니다. 극스러운 아이콜렐. 극스러운 아이콜렐을? 극스러운? 극스러운 아이콜렐을? 아라, 극스러운 예수. 극스러운 수령이. 업그레이드 complete may i be of service i stand ready adun jordidas may i be of service y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successfully may i be of service you have not enough i stand ready you have not enough no matter let us attack you have not enough you have not enough at last all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you have not enough contact complete let us attack may i be of service i stand ready ready for battle may i be of service oh wupeo ndiye 님이 0 이거 아시아 서버입니다. 그럼 이따 먹을게요. 우욱 小機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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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